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만들어집니다. 국민 모금 등을 추진해온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안에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산을 후보지로 정한 이유가 뭔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2년 용산기지를 미군에 공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월 미 8군 사령부가 용산기지에 들어섰습니다.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떠난 뒤 공터로 남은 용산 부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이 이 부지에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은 미군 기지에서 공원으로 변모한 용산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쟁취한 한미동맹의 상징성이 큰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산에 들어설 기념관은 9,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올 하반기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을 맡은 김황식 전 총리는 이 전 대통령의 공적과 과오까지도 정확히 전시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 역사적 교훈을 얻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국민들 사이의 평가가 달라져 있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통합을 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겠다. 재단 측은 국민 손으로 짓는 기념관을 세우겠다며 전체 권리 비용의 30%만 지원받고 지난해 9월부터 전국민 모금운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132억여 원을 모았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